본조아리라 태평가 뱃노래 자진 뱃노래 우리 국악은 언제 들어도 흥겹고 정다운 게 우리 국악이죠 아기 뱃노래 아이 뱃노래 아기 뱃노래 발경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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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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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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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모시기로 하고요.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임시를 보셨던 분이 배가 고파서 제가 잠시...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